우리의 사순절 우리의 권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흐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성량하신 큰 놀라운 십자가의 권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은 권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권한 그것은 바로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에 보게 되면 괴롭고 힘든 일이다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왜 권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시편 기자도 이 권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19편에 그 권한이 내게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권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대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권한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유명한 그 욕기에 보면 욕은 얼마나 많은 권한을 당했어요 욕은 의인이었고 사실 당대에 욕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재물들, 부인까지도 저주하고 떠나는 그야말로 육체까지 완전하게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권한에 쓰러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까지 권한을 이기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 그 고백을 함을 통해서 권한당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권한이든 큰 권한이든 권한을 당치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권한의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참 이 권한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 고향이 저 구례입니다 구례 제가 그 외할머니 댁에서 주로 자랐는데 거기 보니 그 누예를 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한 4살인가 5살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누예들이 꾸물꾸물거리고 그냥 또 고취를 만들고 거기서 또 비단을 뽑아내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아주 각인이 됐어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그 누예가 그 고취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 고취를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깰 때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입으로 그걸 고취를 갖다가 그냥 다 뜯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구멍이 나게 되면 자기 몸을 비비고 그냥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아요 비집고 나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이거 좀 이렇게 쫙 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나오려고 하는 걸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쭉쭉 벌려줬어요 쉽게 통 나오는데 그 누예가 그 고취가 날아야 되는데 날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누예 고취가 나올 때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과정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고통 그 힘든 그 애쓴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날개가 비집고 나오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날개가 이렇게 쫙 힘을 얻게 되고 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고난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날을 수가 있게 된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유명한 헤르만 헷세 데미안이라는 소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자기의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의 알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했고 그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보호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편안한 자기를 보호했던 알을 불의로 쪼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쪼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몸을 비집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태어남 새로서의 새로운 태어남을 가지는 거라 그래서 헤르만 헷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더 나은 형상으로 좀 더 성숙된 새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성장 그러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약이 된다 이게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남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의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하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잘했건 잘못했건 어떤 고난이라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난 어려움과 공분과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욕해버리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냥 끊어버리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 그것은 고난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속에 달려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거룩한 십자가의 고난 남을 위하여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우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사순절날 금식하며 때로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희를 좀 금하고 TV 보는 것도 좀 금하고 좋은 보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좀 절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내세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모할 수 없는 이라 비교할 수 없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벗어서는 안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핍박이 있고 방해공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부르식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협박과 우격다짐과 추위와 배고픔과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내가 갔다 이거야 이제는 나에게 예비하신 멸관 하늘에서 받을 멸관이 내게는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난 의로운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적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맞는 고난입니다 이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다 이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불순종했어요 따먹지 말라 선악관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따먹어버리고 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는 죽게 됐습니다 가시와 엉컹기가 그냥 온 땅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소유된 모든 땅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이야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땅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받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세 가지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담이 타락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고난에 처해집니다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다 그 굴레에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생노병사의 문제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죄악과 사망의 법이요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 우리의 육체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러한 욕구가 결핍이 됩니다 결핍 여기에서 고난의 시작이에요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실 물이 없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잠자리가 불편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좀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육체적인 문제가 결핍이 된다 땀을 흘려야 벌어먹고 산다 그냥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운 좋게 그냥 잘 돈을 굴려서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돈은 또 언젠가는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다수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고치고 난 후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소자야 네가 나암을 입었지 않느냐 이제 다시 네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그래서 이 자신이 스스로는 죄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연관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에서 병이 낫는 것입니까 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 오면 병이 낫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육체의 이러한 고난에서 쓸데없는 죄로 인한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결핍의 고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고난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정신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우리의 혼은 바로 정서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인관계 속에서 그냥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말트야 바로 죄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생기는 원활입니다 어제 그젠가에 방송이 나간 후에 전화가 따르렁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94세 먹은 할머니 목사님하고 얘기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바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94세 먹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라 그래서 어르신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양자로 삼으신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맡기질 않아?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그래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죄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이에요 정서적인 불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담이 쌓여지게 되면 그 죄가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짓 하면 평화가 사라져요 그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와 화와 어려움과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막 소산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대인관계 하다보면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맡겨버려야 그래서 분을 내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사랑해 여러분 분이라는 건 사람이 분이 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분이 지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분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권한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권한이에요 육체적인 권한 정신적인 권한 영적인 권한 그 영적인 권한은 마귀에 의한 권한입니다 악령에게 받는 권한이에요 그 악령은 죄가 없이는 악령이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순서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미혹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괜찮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미혹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박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통과 이러한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러한 권한 마귀에게 압박을 받는 그 권한은 바로 반드시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원인으로 의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십자가를 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회초리를 그냥 다 성전의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인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나자 병자들이 왔어요 성경 아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그 성전 청소한 후에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러한 눌림에서 영적인 눌림 나는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아이고 뭐 얘 순종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영에 악령에 속박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예상치 않는 그러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숨어있는 것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한때는 우리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귀신 들린 자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권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방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음을 잊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주의종이 되고 성교사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한 것이에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원인이 바로 미움의 영이야 그 귀신이 따라가니까 잠을 잘 잔다 이겁니다 그 수면제 먹던 사람이 수면제를 딱 끊어버리고 잠을 잘 잔다 이거예요 물론 모든 불면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도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이것도 불면증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영적인 권한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권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축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여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교회에 가도 안 되고 어찌할까를 몰라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고 또 찾아오면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지하심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자육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한이 왜 옵니까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독일 말 경언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환자에게는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 회초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느끼면은 왜 아이들에게 때로는 훈육과 훈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권한의 채찍을 때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잘못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주시고 또한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 50년 동안이나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이 모두가 그냥 줄로 묶어서 말이에요 바벨론까지 1200km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도달하니까 전부 눕혀놓고 머리통을 바벨로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군인들이 50년 50년 동안을 그들은 그러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2장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스스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이방신을 섬기고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결론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시험에 들면 귀가 막혔버려요 귀가 막히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획 변해버린 거예요 획 변해버려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그때서야 그들은 바벨론 포로생활 노예생활을 하면서 50년 동안 버들나무 그 강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명한 뭐 팝송도 있잖아요 바벨론 놀이 있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을 강변에 있는 포들나무 가지에 걸어버렸어요 그럴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조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그 수금 왜 거기 걸어나 그거 가지고 한번 너희들이 부렀던 찬송 한번 해봐 들어보게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 땅에서 내가 어찌 이 호화의 노래를 부를까 내 오른손이 어찌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첫째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아시리아 포로에서 그들의 나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에게 여러분 자리에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개석을 함부로 옮기다가 큰 사단이 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어요 유대인 두 번째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축복된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을 심기 위해서 너희들을 또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생활 속에서 그들은 내 재주는 이제 잊어버려야 해 내 입은 이제 혀가 천장에 붙어버려서 찬양을 이제는 나는 못해 그러면서 그들은 저조합니다 이 멸망의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포로를 다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며 기쁨을 흘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정지함을 받았을게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로 죽었어요 2000년 동안 헤매면서 유대인들은 철저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참해 그들이 회개하고 이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했구나 땅이 없는 백성의 서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이 된 게 무궁화 무궁화나 무화가 나무에 꽃이 필대가 온다 이것이 바로 1948년 8월달인가요 8월 16일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금국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병자호란 때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당했잖아요 왕이 말이에요 땅을 아홉 번이나 코가 깨지도록 절을 하고 절을 하고 나중에 강화조약을 맺어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20만 명의 여인들이 다 끌려가서 첩이 되고 그야말로 창기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2만 명밖에 안 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향려 환향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환향려예요 거기다가 니은자를 붙이면 그래서 1만 명이 죽었어요 1만 명이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그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에루살렘에 있는데 그 에루살렘에 우리는 그 비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후세에 영구히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쓰여있는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에 당했던 그 수모와 정신대 위안부 50만 명의 학도병 징용 얼마나 우리가 정말 수탈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자까지도 뺏기고 하는 그 일제의 만행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용서는 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반드시 그럴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요 유대인들이 참 똑똑해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언제 회복이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야로 모든 유대인들이 믿게 된 그날이 지금도 메시아닉 주 라고 하는 그날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성하는지 몰라요 저는 찬성을 들어본 것 중에 유대인들이 부리는 찬성만큼 마음을 흔드는 찬성이 없어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예수와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 차원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세히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고난과 싸워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질병에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병났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낫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목적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알게 되기까지는 결코 고난과 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들은 기도할 것이오 야구고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마귀의 역사는 그러나 고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마귀에요 하나님이 직접 고난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요배 그 고난을 통해서 볼 때 그 고난은 다 마귀가 역사 마귀가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요배 생면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그랬을 때 갑자기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서 모든 걸 잊어버린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회복시켜주셨어요 정금같은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 내게 주신 환란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달게 받으리이다 내 갈 길을 다간 후에는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리라 나아오리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노리는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점거하려고 그러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그럼 무엇이 그럼 무엇이 틈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과 31절에 나와있는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턱을 세우는 데 소형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마귀는 고난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화살을 쏘요 불화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마귀는 연약해졌을 때 화살을 쏘댑니다 그 화살이 뭐냐 악독의 화살이에요 노함의 화살이요 분노의 화살이요 쓴뿌리의 화살이요 비방하고 떠드는 것의 화살이에요 고난의 처에 있을 때 함부로 비방하지 마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돌팍으로 남을 비방하고 수군대고 떠들고 중상하고 뒷담하고 이러한 것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마귀의 불화살에 맞으면 그 결과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축복된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걸 흔들어책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비판과 판단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더더군다나 시험 들었을 때 주의종을 비판하고 주의종을 원망하고 나무라고 후욕하고 공교적으로 후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제게 이런 권한이 왔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주여 극률이 여기시고 내게 임하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0편 7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한은 언제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 권한을 끝까지 언제까지 권한당하는 자가 회개하고 바른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권한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즉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목이 걷고 강파가에서 50년 세월이란 동안을 그들은 회개하지 않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탄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은 끝이 있습니다 권한은 반드시 끝나면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리 유리 저리 유리할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10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 신은 도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병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강박증과 불면증과 편집증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죄종이 공고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반항할 때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말이에요 그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해방되고 보호를 받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문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 그들은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 숭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 민족 상자 내 2천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고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는 비참한 결과를 갖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는 그게 번복돼서는 아니됩니다 고난 중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실족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오늘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주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윤례를 배우고 내가 순종함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 배나 더 좋은 은혜로 요백에 배나 더 많은 재물과 모든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다시 회복된 것처럼 고난 중에 들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